이 김지영이 대만 등 37개 나라의 선주문이 들어와서 또 해외에도 나갈 모양인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성분들도 내 얘기 같다라고 공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보면서 이렇게 막 훌쩍훌쩍 울기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영화관에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뭔가 이렇게 분노하고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슬프게 잘 만든 장면들이 있거든요 저도 좀 찡하고 그런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얘기가 주로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시댁과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 육아 문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보편적인 가족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남자가 봐도 지루하지 않아요? 정말 손살같이 시간을 가더라고요 시간 잘가요? 네, 두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재밌구나 일단 저도 소설은 봤습니다만 원작하고 비슷한가요? 네, 원작하고 거의 똑같고요 제가 줄거리 말씀드리면 주인공인 김지영 씨가 어느 날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김지영이라는 캐릭터가 사라지고 어머니나 할머니의 빙의에서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이상이 있을 때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김지영 씨가 남편의 권유에 의해서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기까지의 과정 이걸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김지영 씨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트라우마적인 기억들이 회상으로 계속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와 과거를 계속 오가는 그런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 영화 보러 가는 분들은 크게 두 부류일 것 같아요 네, 첫째로는 소설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는데 과연 어떻게 영화화가 됐을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둘째는 소설을 읽어보진 못했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난리고 또 100만 부 이상 팔리고 해외에서도 잘 나가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120만 부 팔렸다 그러던데 그 두 분들이 제 생각엔 다 만족하실 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의 영화화가 상당히 잘 됐고 원작을 재미있게 읽었는데 영화화가 상당히 잘 된 것 같아요 뭐 훼손이 됐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고요 특히 어떤 점에서 이 영화가 좋았냐면 원작의 재미는 여성들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 혐오 이런 걸 아주 디테일하게 정말 공감대가 높게 잡아냈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걸 글이 아니라 장면으로 보여주니까 훨씬 리얼하게 와닿는 거예요 여기에는 배우들의 연기가 당연히 한 몫을 했는데요 주인공 정유미 씨는 물론이고 남편 공유, 특히 엄마 김미경 씨 정말 여련을 펼쳤는데 그래서 소설로 읽었을 때는 빨리 읽다 지나쳤던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글로 읽었을 때는 내 상상 속에서는 좀 무덤덤했던 그런 장면들이 배우들의 눈물 연기, 여련 정말 디테일한 감정 연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무게감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상영되기 전에 평점 1 테러를 받았는데 아까도 보니까 뭐 아직도 난리던데요 영화가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못 만들었다, 재미가 없다 이런 평점이나 리뷰는 안 믿는 게 좋으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정말 잘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은 안보일과 관점을 딱히 소개해드릴 게 없습니다 영화가 대사 위주고요 감정 연기 위주고 그리고 회상이 많았던 그 소설을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에 특별한 연출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연기가 좋은 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주제에 함몰하다 보면 약간은 촌스러질 수도 있네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게 좋습니다만 장관정은 우유의 주제에 함몰을 받았던